네 이제 태어나 왜 죽을까요? 아 왜 죽을까요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화가 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.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. 병에 왜 걸릴까요? 멍청이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멍청이 야야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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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like it, no. 진짜 기본적인 족보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다시 해봐요. 비트박스 천재 김비트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비트님. 짱하님. 네. 좀 배우셨어요? 제가 뭐 16비트부터 알려드릴까요? 네 저 알려주세요. 봉순 저 사람 좀 광태 좀 해주세요. 왜요? 님 너무 시끄러우니까요. 저 비트박스 고수인데요? 보여주세요. 하 님 하면 보여줄게. 저요? 뭐? 님 잘하잖아요. 저부터 할게요. 네. 이 정도만 할게요. 네. 시름소리 같네. 봉순님 강태 좀 해주세요. 짱하님. 아니. 아니. 왜 평가를 뭐하는거지? 짱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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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짱하님. 아니 뭐하세요? 제 말이 틀렸어요? 어리버리 존나 까네? 아니 싸우지 마시고요. 비트박스 천재 김비트라고요. 봉순 좀 광태 좀 해달라고요. 아. 왜 광태? 씨볼 새끼야. 유튜브 각 잡혔는데? 아니. 따라. 개새끼저거 짱하. 아. 존나 아깝다. 이거 한 카트 wyd 수 있었는데. 병신 강태했어. 멍청한 년이. 꼬꼬까까 그만해라 그만 참아라 참아라 왜 내리노 마 돌아왔나 방장 왜 완하리는데 나 방장 아니다 알았다 나으리가 혹시 인천 나으리가 노량고만 해줄수 있겠나 닥치라 개새끼야 한 명은 또 하지마 아따 마 저 오디오 존나 겹치네 아니 이 제이핀이 뭐하는데 리부트가 관리가 안되는데 아니 나는 조용히 하지않나 근데 왜 형 저새끼가 까붓는데 와갖고 오디오 겹치고 그러는데 그거 내놓고있나 스바람아 그래 까맣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쥐새끼들을 좀 달고왔네요 저 그 메신이라고 어떻게 해야돼요? 인천 여왕님께서 피리부는 소년이거든요 사나이 아닌가요? 사나이 아닌가요? 어몽이 퓨새마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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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콜란 새끼들이 존나 많이 들어왔네 수고 아 개 웃겼네 퓨새마운터 자 다음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K-47 날 제발 AK-47으로 너희들을 킬하게 하지 말아줘 날 AK-47으로 제발 너희들을 킬하게 만들지 말아줘 실시cro 안들려 안들려 아리겟이스 아 유노유노 좋습니다 네 유노유노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Ech유진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와우 평신 저기 에너지가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2시 넘었는데 그 정도의 에너지가 넘치시면 방송을 하세요 본인이 그 에너지를 좀 쏟아내세요 사실 작게 롤방송을 하다가 개첨안해가지고 작업실까지 월 30일 구해서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롤방송은 고1만큼 보였으니까 다른 걸 한번 개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도일 한번 가도 될까요? 남도일계의 권위자 앞에서 또 남도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비벼볼 수 있거든요 건방지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녕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오늘 평일인가요 주말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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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라운 박사님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 틀렸죠? 나갔죠? 나가리죠? 망했죠? 존망했죠? 오늘 아주 존빨리네요 안녕 내 이름은 남도일 남도일 잘한다 개새끼 막타 치겠습니다 너에게 왕관을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잘 안되네요 목을 좀 깔고 얘기하다 보니까 음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주말인가요? 제일 아 이런 개새끼 기본적인 시작점이 뭐냐면은 예 예 수정이란 걸 하죠 남성이 한번 사정할 때 방출되는 정자수가 그렇죠 맞죠 2억 개 정도로 개인차가 크지만 2억 개에요 그렇죠 자궁을 거쳐 난관에 도달하는 정자가 100개 미만이잖아요 그죠? 그 중 단 하나만의 정자만이 예 발육한 난자만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요?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씩 내뽑는 그 올챙이 친구들의 지름이 몇 몇 밀리인지 아시나요? 전 모르지요 네 0.2mm에요 0.2mm입니까? 네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이게 이게 상식입니까? 미안합니다 네네 크기에 이제 수정란은 12시간마다 15시간마다 세포분열을 계속 하거든요 어 그렇게 오래 합니까? 예예 안전한 착상을 위해서 예 란과 상대부에서 280여일 동안 살아가요 어 그 정도로 오래 삽니까? 네 이제 예 마이클 펠플스를 약간 빙의해서 자궁완속으로 서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착상이 이뤄지는 거예요 예예 네 이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발점이요 네 이제 태어나 왜 죽을까요? 아 왜 죽을까요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녹화가 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병에 왜 걸릴까요? 멍청이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멍청해 야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거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? 아 그런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나는 멍청해 안녕하세요 빈지노님 네 저 거북이 그 뭐냐 터틀맨 해보겠습니다 거북이 터틀맨 아 보고싶네요 터틀맨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슛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낯선 밭과 풍경마저 들뜬 기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난 대 없이 왜 이러 하 가만 내면 무슨 일이 잘 되나 네 네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낯선 밭과 풍경마저 들뜬 기분 네 아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갑자기 왜 이래 난데없이 왜 이래 화만 내면 무슨 일이 잘 되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하 이런 씨팔 죄송한데 5천원 좀 주셔야겠는데 안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연습 좀 해오세요 오케이 예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네 준비되신거요 아 그 타짜에 네 너구리라고 하세요 타짜에 너구리 알죠 네 너구리 성대모사 맘 그냥 좀만 바르면 좌 죄송합니다 예 해주세요 슛 변경장이 떨어진게 강경력 근처인데 아기는 그전에 내려대 노산에서 판매기가 있었거든 저기 죄송한데 그것도 너구리죠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냥 중후 한 50대 아저씨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난 그냥 돈만 받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왜 이렇게 가오를 잡으면서 하시죠 너구리를 너구리가 역할이 가오를까 단순한 톤만 받으면 이렇게 하셔야 그러니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저의 진심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쿠쿠까까 안녕하세요 예 예 그 터틀맨 거북이 준비해서 저기 그 터틀맨의 권위자는 접니다 갑자기 왜이래 난데없이 왜이래 화나 내면 무슨 일이 생겨나 우리 재밌잖아 우리 같이 싱 랄랄라 아니 아니 좀 잘하는데 저 좀 약해요 예 저 잘 들으세요 예 배우겠습니다 갑자기 왜이래 난데요 제가 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터틀맨의 권위자는 저예요 예 터틀맨의 권위자는 접니다 제가 더 잘하는 갑상리 왜이래 난데없이 왜이래 화만 내면 무슨 일이 잘 되나 잘 되나 저기 잘하시네 저기 제가 저기 다음에 그 터틀맨 매트를 꼭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형님 수고하랍니다 네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병경장은 왼쪽에서 내렸어 병경장 오른손은 누가 잘났을까 아니 아니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터틀맨과 너구리를 동시에 해야 되니 젠장 망했구만 나는 문상만 받으면 돼 이 새끼가 아주 그냥 뭐 내 저 아주 잘하는 놈이구나 아주 저기 제 아이 고수가 나타났네 네 나는 돈만 문상만 나는 돈만 받으면 내 병경장에 오른손은 누가 잘났을까 노굴맨님 아 그래요 마지막까지 아주 재밌게 해주셨으니까 만원 시원하게 드릴게요 네 안 받을게요 안 받어? 그럼 난 먹지만 잘하면 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쌤니 다음에 봐요 바잉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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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꽉나 집대도 짱꽉나 집댈이 존나많이 들어왔네 수고 아 개 웃겼네 으흐흐